전기차는 구매를 고려하지 않는 걸까요? 답은 충전이자 귀찮은데 충전하러 나갔더니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고장나고 가득 채워지도 못하고 이런데 전기차를 어떻게 사란 말이죠? 집에서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충전 전기차도 스마트폰처럼 충전하세요 스마트 시대엔 스마트하게 스타코프 차지콘 일반 콘센트 주변에 스티커를 부착한 기존의 방식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누구나 무단으로 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것 알고 계셨나요? 차지콘은 인공지능 기반 인식 기술로 전기 무단 사용과 안전을 관리하고 사용된 전기를 건물 전기 사용량에서 자동으로 차감합니다 공용 주차장 전세 놓는 충전기는 그만! 차지콘은 충전 전용 주차면을 설정하지 않고 인근 주차면 어디에서나 충전이 가능합니다 우리 건물 전기차 충전 차지콘이어야 안심입니다 국가혁신기술로 지정된 스타코프 차지콘은 간단한 홈페이지 신청으로 아파트와 빌라, 주택에 빠르고 간편하게 설치됩니다 전기차를 보유한 모든 분은 프로모션을 통해 무료로 설치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전기차 딜러에게 문의하세요 전기차와 PHEV는 국산차 수입차에 상관없이 국내 최저 요금으로 간편하게 충전 가능합니다 스타코프 차지콘 이용 방법 전기차에 커넥터를 연결합니다 RFID, NFC가 내장된 카드나 휴대폰을 차지콘에 태그하고 220V 플러그를 차지콘에 꽂으면 충전이 시작됩니다 충전 완료는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확인하세요 전기차 충전, 이렇게 쉬워졌었네요? 전기차 구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전기차 오너의 새로운 상식 전기차 집값은 스타코프 차지콘 전기차의 새로운 상식 전기차 이루살로 하긴 열쇼 얘기ullen